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선물 같은 날이죠. 2월 29일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에 관해서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저와 함께 이 시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을 하기 이전에 또 간박 마감됐었던 뉴욕증시 흐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발의 모멘텀이 다소 소강됐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오존스,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에 관해서 연준 의원들이 보수적인 멘트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장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뛰어오르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내 주식시장, 미국인들의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루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외신 보도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량 역시도 7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자산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소폭 올랐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연일 보합권 혹은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뉴욕 증시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희망론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소 심심한 시장들 국내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흐름 바로 체크해 보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기준으로는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뚫어야 할 지지선들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6만 2천 달러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6만 1천 달러선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도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새벽에 뉴욕 증시가 활발했던 그 시간대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관한 호재성 뉴스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블라블라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은 3,400달러선 넘어서는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117달러선으로 24시간 기준으로 8%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7%나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발란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 불장에 관한 의견들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의 상승도 함께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시장의 불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각화해서 시장에 관한 관점들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상승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따끈따끈한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추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나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코코샤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코코샤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캐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또 방송에서 시청자분께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코에 점이라도 찍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과 저와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전세계 30개국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인 투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마다 상장되는 코인들도 좀 다르고 또 국가마다의 거래소들의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최고가를 달성하더라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뚫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 분석들과 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분석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각화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분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쭉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을 파악해 보시고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역시나 이제 게티 이미지 뱅크에서 가져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또 왼쪽에 있는 캐릭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펜트하우스다, 완전 꼭대기다라고 하죠. 지난 불장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불장의 시장에 들어와서 평당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요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꼭대기에 물린 이제 비트코인을 뺄 수 있다라고 굉장히 환호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실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전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홀딩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판단에 맞게끔 시장을 빠져나오건 혹은 홀딩을 하건 혹은 추가 매수를 하건 이런 관점들로 조금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난 불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간 약세장 속에서 평당가 자체를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직히 홀딩 상태이긴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지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불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또 그러한 하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고점 부담감과 함께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들도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희망론적인 마음들을 품기보다는 다양한 관점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ETF에 관한 이야기들 먼저 조금 나눠볼까 해요. 일단 금 ETF를 비트코인이 2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이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또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분석가입니다. 실제로 딱 보기 쉽게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 여기 살짝 가려졌는데 비트코인 ETF와 금 ETF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몇 달 채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 금 ETF의 시가총액까지 정말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고 생각보다 흥행성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브리핑 데이터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도 약간 이제 망설였던 투자자들이 아마 이게 그래도 안전하구나 살만하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이 지금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ETF에 관한 시가총액을 정말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블론버그 ETF 분석가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현물 ETF의 거래량이 76억 9천만 달러를 돌파해가지고 종전 기록인 46억 달러까지도 상회했고 또 금 ETF 시가총액의 무려 50%, 51%까지 따라잡았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40.7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고 금 ETF는 92밀리언 달러이죠. 근데 이것보다 지금 현재 수준에는 더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더 올라간 수치인데 앞으로의 성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옆에 있는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금 ETF를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굉장히 흥행이 좋았다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금 ETF에 흥미를 좀 잃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금시세도 늘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에 관한 이제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래도 이 금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외신 기사처럼 2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에 관한 파급력들은 역시나 우리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한 그 자료들도 봤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27일, 현지시간 27일 자료인데 ETF 순유입이 5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역시나 GBT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는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2등으로 보이는 IBIT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총 유입량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레이 스케일에서 역시나 순유출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들어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와 우려감들이 조금 줄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 속보를 통해서 나오는 게 현물 ETF 시장에 얼마가 들어왔다. 정말 시장이 커졌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더 큰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깨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아마 많은 분석가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뉴욕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듯이 그러한 또 패턴들도 나중에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피터 브랜튼이라는 분석가의 트위터 글이었는데요. 지금 이 차트 분석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역시나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의 가격대 분석 자체가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뚫어줬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향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브랜튼이라는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목표가는 1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더 높은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 조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치 자체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도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조정이 조만간 있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또 좋은 분석들 위주로 좀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들도 보자면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MBIB 지표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보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해 갔던 순간들이 있었죠. 자 그럴 때 이 주황색 차트가 MBIB 지표인데 이 MBIB 지표가 이런 붉은 영역에 도달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이죠. 여기는 아예 붉은 영역을 뚫어줬고 붉은 영역 안에 도달하는 시점들을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 시점을 잡는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그린 존이 있습니다. 여기 그린 존 밑에 있는 이 그린 색깔 존에 이렇게 도달했던 시점들이 있는데 이때 도달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 시그널로 파악하는 그러한 고평가 저평가의 지표입니다. MBIB 지표를 딱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나왔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실제로 우리가 FTX 사태나 테라 루나 사태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했었을 때 그린 시그널이 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MBIB 지표를 믿는 어떤 투자자가 이때 매수를 가져갔다면 지금의 수익률은 정말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지표를 맹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참고 자료로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MBIB 지표는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사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이 절대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랠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고점 구간을 다가왔을 때 이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을 느꼈었을 때도 MBIB 지표상에 약간 이제 레드 시그널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MBIB 지표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아직 고평가 구간에 이 지표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밀어 봤을 때 불장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고 또 많은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슬슬 비트코인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하고 코인이 많이 올랐던데 내가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갈 거라고는 이제 나는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본다 보면은 조금씩 객관적으로 이제 투자에 관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슬슬 주변 사람들이 코인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도 이제 불장 시그널들이지 않을까? 인간 지표라고 하죠. 그런 인간 지표들이 조금씩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참 재미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 그렇다면은 뭐 ETF에 관한 유입량도 좋고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들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온체인 지표상에 그러니까 NBRB 지표도 포함이지만 다른 지표들 상에는 어떻게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이제 크리프토컨트의 주기형 대표 항상 이제 결정적일 때 좋은 지표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데 최근 이제 지표들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드웨이즈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고래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서 고래라고 한다면은 큰 손 투자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하는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임을 좀 보는 건데 올드웨이즈의 미실현 이익이 40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올드웨이즈의 미실현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40빌리언 달러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1450빌리언 달러를 여전히 밑돌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죠. 어찌 보면은 약간 MBIB 지표랑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오래된 큰 손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투자자도 큰 손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도 내가 정말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많은 돈을 이익을 내고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는 이걸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들이 정말 대량 매도를 할 만큼 이 미실현 이익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체인 지표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들 그리고 시장에 관한 매물대들이 쏟아질 것인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게 불장의 끝자락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지표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생고래들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뉴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신생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3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례 없는 이익을 기록했다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된 고래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그런 고래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에 유입된 큰 손투자자들이 이익률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익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생고래들이 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에 관한 조정을 조금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동향들 나타낼지를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크립토컨트 분석가의 지표를 보자면 일단은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새로운 자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불장이 왔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관심 없었던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이런 시장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자본의 흐름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막 시작한 단계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6개월 미만의 투자자들을 집계로 한 온체인 지표예요. 그런데 예전에 예전 불장이었을 때 그때 이 비율과 지금의 비율을 보면 역시나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MBRB 지표가 나타내는 것과 어찌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이런 실현 자본이 35% 한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도 조금 더 이제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많은 온체인 지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전 불장 데이터에 못 미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들이 조금 끌어올렸던 그런 불장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간을 보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또 시장을 진정한 불장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에 관한 그런 호재성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더리움 ETF 5월 달에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인 호재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매수하기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더리움의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SEC가 3월 달에 ETF 현물 ETF 신청사들과 회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주기 전에 했었던 동향들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루티를 비롯한 운용사 10개가 거의 동시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SEC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들을 모으고 이제 회의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다음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과의 회의를 SEC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더리움의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비트코인처럼 흥행을 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 가히 또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EC 회의에서 이번에는 장단점을 조금 논의를 해본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게리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또 자산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도 좀 시장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싶다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런 불장의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되는 대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